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취미생활에 잔소리하던 시어머니를 사이다 발언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이다 며느리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남매 키우는 39살 여자입니다 남편 기죽이는 것이 될까봐 지금까지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버는 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의 길을 팍 꺾어놨습니다 이제 제 취미생활 가지고 별 말씀 안 하시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꼭 무슨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제멋대로 쓰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남편이 실드를 쳐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놓고 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기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딴 말씀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워낙 고집이 센 시어머니라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어른 길을 꺾어놓은 것이 뭐가 자랑질이냐고 뭐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원해요 일단 참고로 저희는 결혼비용 양가에서 비슷하게 지원받았고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 이것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죠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삽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마음 먹고 뛰면 2분 안에 주파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이들을 매일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들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를 자주 부르세요 아이들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라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은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그래픽 관련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 인터넷 마케팅 일을 시작한지는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연애할 때도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안정성으로 보자면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고요 암튼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는 축구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농구도 했었습니다 제가 170 조금 넘는데 더 컸으면 농구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자치고는 흔치 않게 길거리 농구도 했었고요 저는 야구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야구는 직관이 재밌잖아요 경기도 경기이지만 응원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웃기기도 하고 저도 소리 지르며 응원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함께 야구장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남편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신랑은 데이트도 하고 좋아하는 야구장도 가고 너무 좋다고 항상 말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야구장 가려면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간다는데 자기는 데이트를 야구장에서 한다고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한다고 자주 말했었고요 저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날씨가 괜찮을 때 야구장과 축구장을 자주 갔습니다 가족 나들이 겸 해서 다녀온 것이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얘는 무슨 여자애가 야구를 본다고 하시면서 떨떠름해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라고 실드를 쳐주면서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야구장에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둘째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축구나 농구처럼 뛰는 운동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그런 운동을 하려면 동호회에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일도 하다 보니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웨이트도 꾸준히 하다 보니 욕심이 나고 재밌고 그랬어요 오전에 헬스클럽에 다녀오고 신랑이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저녁에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저와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또래 아줌마 회원과 친해져서 함께 운동도 하고 수다 떨며 스트레스도 풀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헬스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날씬해지고 몸매도 좋아진다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체력이 좋아져서 무엇보다 밤에 참 좋다고요 여기 미성년자 없죠? 제가 가끔 남편 앞에서 근육 자랑도 하고 남편은 감탄하면서 멋지다고 해주고 지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는 안 좋아하셨어요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오지 꼭 그렇게 돈 내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하냐고 하시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그런데 쓴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거기 다니려면 옷도 사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셨는데 헬스장 다니면 트레이닝복이랑 조깅화 말고 필요한 거 없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운동을 다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막 쓰고 다니는 듯이 말씀하셨죠 남편이 또 나서주기는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돈 몇만 원도 못 쓰냐고 했더니 그 돈 안 쓰고도 운동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운동을 해야 하냐고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드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이러시는 거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을 네가 안 써도 되는데 쓰니까 하는 소리지? 얘 어른 얘기하는데 덤벼드는 것 봐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집에서 일해서 그렇지 땡땡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시잖아요 집에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취미생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는 계속 운동할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도 이 정도는 써요 집에서 퍼져 있지 않고 운동하면서 활기차게 산다고 땡땡아빠도 좋아하니까 이제 잔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맞아 돈도 잘 벌고 아들딸 하나씩 낳고 운동으로 자기관리도 하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나는 로또 맞은 거지 이랬고 명절이라 신혼에도 와 있었는데 고모부도 처남이 부럽다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신다 해도 코로나 끝나면 야구장도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의 활력소가 되니까요 애들도 좋아하는 거라서 쓸데없는 곳에 돈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했더니 시어머니 화장실로 도망가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 취미생활 가지고 잔소리 하신 적 없네요 저희 어머니가 잔정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 언젠가 또 얘기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귀찮지만 추석 때 했던 얘기 또 해야죠 내가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 자존심 문제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다 말해버리고 나니 시원합니다 남편이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요 오늘 일에 잘 집중이 안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좀 이따 헬스장 가서 밖에 나가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 바람도 잡는다는 운동 좀 하고 와야겠어요 스니님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런지 성격도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량도 넓으신 것 같고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못해 안달난 외삼촌 부부를 시원하게 한방 먹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과 외숙모의 허세와 비교질에 기죽어 살다가 사이다 반전이 있었던 저와 저의 부모님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대학 입시를 가지고 외삼촌 부부에게 사이다를 먹여주었네요 엄마가 특히 통쾌해 하셨습니다 보통 엄마에 대한 사연을 보면 엄마가 고모들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친가 쪽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외가 얘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완전 시골이에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골집 분위기인 곳이죠 누구의 외모, 학벌, 잘남 등등에 대해 오지랍 심한 오남이녀 중 저희 엄마는 장녀입니다 집안 굳은 일은 엄마가 다 했다고 봐야죠 옛날에 장녀는 다 그랬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골집이라고 하면 저희 엄마와 이모가 외숙모들에게 시누이 짓이라도 했을 것 같죠? 저희 엄마와 이모가 워낙 딸이라고 기죽어 살아서 그런지 오히려 외숙모들의 등살에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 바로 아래 남동생인 외삼촌의 딸은 저와 동갑입니다 다른 외숙모들은 평범한 분들인데 그 외숙모는 어디서 들어온 여우인지 외삼촌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랬다면서 명절에 일 안 하려고 피우는 유령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큰 외숙모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셨죠 그 외숙모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상하고 연약하고 미인이고 이런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본인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애들은 그렇게까지 진상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외삼촌이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 많은 외가 친척들 다 모이면 늘 그 외삼촌 딸내미와 동갑인 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애와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야기거리죠 동갑이다 보니 언제나 외모, 몸매, 성적, 진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둘은 별로 대결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고 엄마와 외숙모 간에 불꽃 튀는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늘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저와 사촌은 전혀 친해지지 못했어요 정작 우리는 서로 이를 악물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동갑이니까 친해지고 싶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저와 사촌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아예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외갓집은 완전히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시골집이라 상대적으로 외삼촌은 돈 많고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신의 아이와 장녀로 늘 일만 하고 가방끈도 짧은 저희 엄마의 자식인 나를 비교해봤자 상대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외삼촌네가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긴 했어요 저희 엄마가 농사일 도운 돈으로 외삼촌은 팍팍 지원받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삼촌 딸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이었죠 근데 엄마 형제들은 대체 왜 그렇게 비교들을 했는지 외숙모의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랫목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신나게 우리 집을 까던 모습이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더 이상 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사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 사촌도 그랬는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가 빠진 외숙모가 잘난 채 하는 말투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은근히 저희 엄마 열등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남편 만나서 누리는 것들의 초석이 우리 엄마 손끝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외가에 가서 그 비교분석 담화를 듣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땡땡이는 이번에 무슨 상 탔다더라? 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러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많은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서울에 살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다 누릴 수 없는 서민 중에 서민 집안이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 하나라도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에 대한 재능이었습니다 미대는 돈 있는 집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라 저는 주야장천 그림을 그리면서도 엄마 눈치를 보며 이과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냥 저는 커서 과학자가 돼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삼촌들이 그쪽 분야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과과목 공부가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수학 시간에 교과서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3이 되고 3월 첫 모의고사에 저는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너 그냥 미술할래? 라고 하셔서 그날로 같이 가서 입시미술학원을 등록했어요 이것도 왜 외과에서 난리가 날 일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 사실에 외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동갑인 그 얄미운 외숙모네 사촌이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웠던 거예요 미대를 보낼 생각으로 입시미술만 5년 가까이 해오고 있었는데 어디 미대 입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고 그 형편에 이제 시작해서 될 것 같냐고 입을 놀려댄 것이죠 생각해서 조언해 주는 척하지만 외숙모의 말 속에는 너네 집은 가난하다 너는 지금 시작해서 될 리가 없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외숙모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미술학원에서도 저에게 입시미술을 이제 시작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외숙모의 그런 말을 들으니 더 풀이 죽었습니다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첫 달에는 소묘만 주야장천 배웠는데 가만 보니 학원에서도 저를 인서울이 아닌 지방 어느 대학쯤에 대충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수도권 미대들은 발상과 표현 지방대들은 석고소묘가 입시 주제였거든요 그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단순히 석고소묘가 너무 재미없어서 발상과 표현반으로 가겠다고 하며 반을 옮겼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이과생으로 닦아 놓은 공부 실력이 있어서 수능 성적과 실기 실력의 전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쓰기 위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학원에서는 아빠에게 지망학교를 모두 지방대 쪽으로 권유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합격률만 높이려고 학생 진로를 마음대로 정하는 학원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막무가내로 두 개 원서를 인서울로 하고 하나는 경기도권 대학에 넣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외가에서 또 난리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외숙문의 아이는 입시미술을 몇 년을 했는데도 모두 지방대학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네가 감히? 주된 요점은 이거였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실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시기만큼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숨겨져 있던 저의 미술 감각이 터져 나와서 소위 말하는 그림의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어요 누구나 자신이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3개월을 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재능이 터져 나올 거예요 실기 시험을 얼마 앞두고 모의실기를 보면서 유명 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에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이 학생은 왜 우리 학교에 원서를 안 넣느냐고 물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능을 좀 더 잘 보지 못했던 게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원서를 넣은 학교에 실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외가에 갔는데요 외숙모네도 우리 집도 입시가 끝난 직후라 뭔가 후련한 마음을 안고 다들 외가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살짝 흘렀던 미묘한 분위기는 언제 누가 합격 또는 불합격 소식을 전해올지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외숙몬은 여전히 재수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음식 안 하고 저희 엄마가 하는 음식 옆에서 주워 먹고 음식 평가지라고 저와 사촌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그 와중에 저의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브라보네 그것도 가장 높여 쓴 인서울학교 경쟁률이 무려 44대 1 대박은 실기를 만점을 받아 꽈 차석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소리 지르고 난리나고 외가 식구들 다 함께 기뻐해 주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뻐해 주던 사람들 중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힐끗힐끗 외숙모를 쳐다보면서 신나서 떠들고 외숙모의 얼굴빛은 회색으로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의 딸인 제사촌은 세 개 모두 떨어지고 결국 재수해서 지방대를 갔습니다 결코 지방대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타박하더니 딸을 얼마나 높은 수준의 대학을 보낼지 지켜보기는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몰라도 저희 집은 정말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사이다 추억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놀러와서 우리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너네는 야외 주차장이네?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며 저희 엄마 기죽인 외숙모와 그 집 아들을 제대로 한 방 먹인 제 인생의 사이다 추억이기도 해요 지금 저는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고 사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를 악물고 노력했는데 대학 입시는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 중 초반에 있는 하나의 단계 정도이더군요 이제는 제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오지랖이 넓고 할 일 더럽게 없어서 터져나오는 소리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죠? 읽으시는 분들 잠시 미소 짓고 가시라고 적어봤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엄마를 기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사이다 사연이네요 평생 할 효도 그때 다 아신 것만큼 큰일 하셨어요 글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사연은 친정어머니에게 대놓고 제취라고 막말하던 시모를 친정어머니가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뺨 한 대를 맞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뺨을 엄마가 한 대 더 때리고 친정아빠는 이런 정신나간 여편내 밑에서 자란 사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소리 지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제취가 무슨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냐고 해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고 뭐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화를 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지금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네 저희 엄마 소위 말하는 제취입니다 저희 아빠가 저희 언니 4살 때 처녀인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언니와 제가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홀로 딸 하나 키우는 호라비인 우리 아빠 만나서 저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 사업이 커지는 것에 엄마가 큰 일조를 했다고 아빠가 늘 말씀하시곤 해요 재작년에 아빠가 환갑이었는데 아빠가 환갑이 될 때까지 엄마가 고생했다고 아빠가 엄마에게 외제차와 비싼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빠가 환갑이면 아빠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아빠는 막무가내로 차를 계약하고 반지를 사가지고 와서는 엄마에게 안겨버린 것이었죠 그때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아직 철이 없다고 한숨을 쉬듯이 말씀하셨는데 좋아서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엄마는 가슴으로 낳은 언니도 참 잘 키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엄마에게 대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언니와 저를 차별한 것은 아닌데 어린 마음에 제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소리 지르고 따졌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언니에게는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말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엄마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니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언니와 얘기를 하다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호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언니도 엄마 밑으로 호적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니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근데 엄마가 나 나았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언니는 저에게 하여튼 나는 엄마가 나았다고 했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 언니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라 집에 와서 저는 엄청 울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담담해지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언니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나만 철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엄마와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언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낳았다는 말을 저도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라서 저보다 엄마와 더 친해요 엄마도 무슨 일 있으면 저보다는 언니와 더 많이 상의하는 편이고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사이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섭섭하게 대하지는 않으셔서 불만은 없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웃고 떠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의 가정사를 신랑도 다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부모님이 왈과알부 하셨던 적도 없었고요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친하게 지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셔서 취미생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요트를 가지고 있고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도 하시고 몇 년 전부터는 스쿠버도 하셨습니다 취미이기도 하지만 거래처분들 접대를 요트로 하신 것이죠 거래처 사장님들과 그 가족분들까지 전부 배에 태우고 나가서 낚시를 시켜주고 배에서 바로 회를 떠서 드시게 해주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큰 접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친해지셔서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함께 배낚시를 가시곤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과도 친해지셔서 시아버지는 취미생활이 생기셨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놀러도 다니셨습니다 명절이나 무슨 때가 되면 친정과 시댁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지내셨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빠 환갑 때 아빠에게 큰 선물을 받은 이후로 친정과 시댁의 왕래가 뜸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쾌난 트집을 잡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지적을 시작하시더니 만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잔소리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해하셨어요? 형부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거의 매일 문자로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 아버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문구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형부가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언니의 안부를 자꾸 묻더라고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 사이라도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속상해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생각 없이 몇 번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언니에게는 새엄마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는 얘기였죠 제가 둔해서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대해서 은근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친정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고 말하면 신랑은 본인 엄마가 좀 철없이 말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본 마음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열심히 커버를 쳐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쁘면 신랑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밤에 저희 언니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우느라고 말을 못하다가 겨우 말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새엄마가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댁에 보낼 추석 선물을 형부와 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대요 친정에서 언니네 집에 가는 길에 시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 언니와 형부가 갔는데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언니에게 새엄마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둥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랐으면 이렇게 밝은 척을 하려고 노력하냐는 둥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저희 언니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말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낳아준 엄마와 새엄마는 같을 수가 없다면서 계속 새엄마 새엄마 하면서 언니를 불쌍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오는 길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저에게 밤에 전화를 했고 저와 통화하면서 또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운 것이었어요 겨우 언니를 진정시키고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엄마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언니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 너희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애써 침착하게 말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저희가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언니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 보여서 감싸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그걸 왜 사부인이 나서서 감싸주려고 하냐고 우리 큰딸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다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캐모는 캐모지다, 키는 무슨 이러더니 저와 신랑 결혼할 때도 제가 재취자식이라 결혼시키기 꺼려졌는데 지들이 좋다니 허락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재취 주제에 무슨 할 말을 다 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순간 짝 소리가 났고 놀라서 보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셨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이따위 천박한 옆현내 밑에서 자란 사위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뺨을 한 대 더 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말리시면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계속 저 옆현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우리 언니 상처받은 만큼 꼭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서 자기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말도 하기 싫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며칠 신랑과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신랑은 자기 엄마가 뺨을 맞는 것을 봤는데 저에게 사과하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드려서 사과하고 있었으니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랑과는 서로 얘기로 잘 풀었습니다 어쨌든 신랑도 상처가 되었을 테니 저도 신랑에게 사과했어요 신랑을 보면 가엾기도 했다가 시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시어머니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기도 했다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엄마가 천박해서 사람을 쳤다고 고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인데 반성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며느리한테 따귀 맞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소리 꽥 지르고 전화 끊었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본인도 속상할 텐데 저와 친정에 미안하다 말해주는 신랑을 보면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요 남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 당해도 싼 것 같은데 남편분을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고 스니님이 많이 복잡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참교육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참교육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 대판하고 모자지간에 연락도 잘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을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둘이 싸우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요 몇 달간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예의 없이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심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입에서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오겠다고 너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만든 저만의 방법에 대해 썰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저희 남편은 별 고민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피운다거나 돈을 허투루 쓴다거나 하는 일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와 제가 불편한 관계일 때 자기 엄마 편을 들기는 했는데 저를 무시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뭘 몰라서 저한테 자기 엄마 편을 들어 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랄을 지랄을 했지만 남편은 크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아기를 가지고 대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성이 같고 보는 다른데 상견례 때 저희 엄마에게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인심을 써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 성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돈도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한 성깔 하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 빨개져서 계셨고 저희 엄마는 이제는 동성동본도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 세상인데 무슨 성씨 같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시전하시고 남편은 자기 엄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고 인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견례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을 할 때까지 예단, 예물, 식장 등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결국 제가 부당함을 감수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긴 해도 시어머니가 부당한 말씀을 당당하게 했던 것은 지나고 생각해봐도 기분 더럽더라고요 내가 우습게 보여서 시어머니가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세하게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까 봐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듣기 짜증나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들 아침 식사를 굶긴 적 없이 키웠다 여의치 않을 때는 신우이라도 아침 챙겨 먹였다 하시면서 저에게 남편 아침 거르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내가 맞벌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못했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대답해야지 이러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고요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바나나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치는 담글 줄 아는지 반찬은 뭐뭐를 할 줄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쭉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김치찌개 정도 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신우이도 옆에서 있다가 자기는 결혼 전에 다 할 줄 알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도 되는데 일도 안 하다가 시집 갔다면서요 저랑 형님이랑 다르죠?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만치 않게 받아치고 남편은 별 생각 없는 사람이라 누구 편도 들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히 심수를 부리고 싶었는지 저희 신혼집에 들락거리면서 저를 괴롭히려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받아보니 반찬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집 앞에 계시다는데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비번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비번 바꿔놓고 또 시어머니 막 찾아오셔서 비번 알려달라 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오셔서 해오셨다는 반찬 놓고 가시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살림이 어떻다? 냉장고 정리는 하고 사냐? 등등 잔소리는 덤이었어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남편에게 화를 몇 번 냈는데도 남편은 우리 엄마가 우리 챙겨주는 건데 왜? 이런 단순 논리만 펼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임신 5개월에 휴직을 했는데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비번 치고 들어오시니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어차피 심심하잖아 엄마 오면 덜 심심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우리 엄마 너희 엄마 같은 엄마이고 시어머니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남편은 참 흐뭇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댁에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신랑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서 집에 차도 있고 하니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시댁 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비번 치고 막 들어가서 어머니 배고파요 전에 먹었던 어머니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이 드라마 같이 봐요 이 영화 보셨어요? 같이 봐요 영화 보면서 과자 먹고 싶은데 집에 과자 없어요? 어머니 치킨 시켜주세요 이렇게 정말 딸로릇을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시댁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청소가 좀 안 돼 있으면 시어머니께 잔소리도 좀 했고요 시어머니가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못 드시게 했습니다 믹스커피 몸에 안 좋다고 나중에 당뇨 걸리신다고 절대 못 드시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는 자세부터 낮잠 주무시는 시간까지 매사 잔소리를 하니 3주 만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길래 남편이 딸 같은 며느리 되려고 그러는 건데 싫을 것이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화를 내고 비번 알려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무슨 비밀번호가 있냐고 시어머니에게 너무하신다고 화를 냈다고 하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와중에도 제가 시댁에 찾아가니 시어머니 도저히 못 참겠는지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남편도 서운하다고 둘이 대판했대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와 싸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쳐냈다고 엄청 서운해하면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엄마가 우리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전화 안 드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오빠 엄마인데 우리가 자주 찾아뵈야지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 우리 집에 절대 못 오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본가에 안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말하는데 저는 난처한 척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혹시라도 자기 몰래 찾아가거나 전화라도 하기만 해보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는데 알겠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세 달이 넘도록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 한 통 안 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일도 물론 없었고요 제가 전화 드리면 첫 번째는 안 받으시고 좀 있다 다시 전화 드리면 두 번째 받으셔서 엄청 바쁜 척을 하셨습니다 꼭 밖에 나와 계시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밖에 계시다고 하기에는 주변이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 집에 계신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시어머니 전화 받을 때마다 TV를 켜놓고 받으시더군요 근데 외출에서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랑 TV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랑 구별은 되잖아요 어른을 너무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밖에 계시는구나 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편에게 비번 알려주지 마라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좋겠냐 했더니 난 상관없는데? 남편이 이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불편해할까 봐 불쑥 찾아오신 적은 없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보통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없고 저를 피하기까지 하시니 참 편하고 좋네요 신혼집 비번을 시어머니와 공유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했던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저희 시어머니 비번 바꾸고 안 알려주시길래 집 앞에 가서 전화해서 비번 알려달라고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정없이 총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야겠냐고 지금도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서운한 척했더니 시어머니 마지못해 비번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실 때는 모르시다가 반대 입장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일도 없고 덤으로 살림 지적하는 잔소리도 안 듣게 되니 참 좋습니다 아 참 역지사지란 것이 꼭 겪어봐야 알 정도로 어려운 것일까요 쓰니님이 정말 당차게 잘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어릴 적 집을 나간 철면피 시모에게 팩트폭행으로 호흡곤란을 안겨준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 할게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서 쌍욕을 하기 직전까지 거친 말을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만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쇼는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러 시어머니를 찾아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분입니다 남편이 6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워하던 엄마라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인 엄마에게 모두 주고 싶었대요 20대 초반 순수했던 때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아이 하나 딸린 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보다 두 살이 어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에 자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본인 자식을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심이 참 많은 분이시고 이혼 후에 혼자서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저에게도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가까이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속으로 싫으시면서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주석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제가 반대해서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아버지와 고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와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으셔서 시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찾아뵈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아이 낳았을 때나 제 생일 친정부모님 생신 등을 참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날 정도로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짜증났던 것이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지칭할 때마다 너희 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워주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도대체 왜 본인과 살고 있는 남자분을 시아버지라고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남자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 가족을 종종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의 전처 자식과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도 남편도 자주 찾아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를 멀리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까 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 어머니에게 더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별 잘못도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서 그 상간남이 그렇게 좋아서 본인 자식은 제쳐두고 상간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서운해하신다 시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작 상처받고 살아온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사는 분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의 칠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이 칠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자식들이 옷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는데 정말 못 참겠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화도 잘 낼 줄 모르는 남편도 화가 나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칠순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리기만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또 너희 시아버지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시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유부녀 꼬셔서 자식 버리고 나오게 해서 채운한 저분을 말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상대가 좋아서 자식을 두고 나가서 그 남자 아이를 키우셨냐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람피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시아버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저라면 내 새끼 두고 도망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도록 만든 저 사람을 자꾸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은 어휴 참 어휴 참 이러고 계시더군요 유부녀 꼬셔서 끌어내서는 데리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면서 칠순이라고 새아버지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곧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울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부모의 정이 그리우면 아버지 납고 올 땅에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두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는데 앞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며 살 것이라고요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담담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유부녀가 아이 놓고 집 나가게 만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면서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스니님은 정말 지혜롭고 당차고 멋진 아내이십니다 남편을 깊이 배려하는 스니님에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스니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rma1주소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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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